2022 사회명무클럽 챔피언십 수도권 선출부 16강점 이번 대회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귀한 쪽발팀과 지존의 경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사회명무클럽 챔피언십은 1년간 팀 이동에 제한이 있어 팀 선택에 1년간은 신중해야 합니다 원팀을 강조하는 본대회의 취지는 향후 경상권과 전락권을 포함한 명실상부안전국대회에서 특정팀의 특정선수의 이미지를 매치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대회의 이름에 걸맞는 명무클럽팀들이 많이 생기도록 기원하는 야날구치입니다 첫 타자를 폴렛으로 내보냅니다 주자 띕니다 호수의 강력한 송구 아웃이 됩니다 바깥쪽을 제대로 밀었는데 이게 잡힙니다 아 몸에 맞추고 볼을 빠뜨려 주자를 3루까지 질로 시킵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5번 김국강선수에 타서 바깥쪽 꽉찬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빗게 맞은 볼 애매합니다 삼각지대에 떨어져 좌안이 되어 선취점을 주고밥니다 바깥쪽을 밀어쳤는데 우풀이 되며 3아웃 공수를 교대합니다 1번 중출 임현준 선수에 타서 인코스에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루킹삼진 3개의 인코스 볼에 삼진을 당하옴합니다 내야땅 볼 유격수가 잡아야 하는 송구 투아웃이 됩니다 3번 중출 한기목 선수에 타서 각흔 커브에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삼진 바깥쪽 하이패스 볼에 핫스윙을 하고 맙니다 첫 타자를 플랫으로 내보내고 노피트 볼 유격수가 자리를 잡는데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빠른 넥스트 플레이를 해봤지만 다시 볼을 놓치고 플랫으로 출루한 엘라스틴 김영호 선수가 머릿결을 한번 튕겨줍니다 투수를 우왕파이어보로 오기정 선수를 교체하는 위안족발팀입니다 잡아당긴 볼 더블코스 아 볼을 한번 놓치고 빠른 엑스플레이를 해봤지만 투자를 살리고 맙니다 투자 만루의 위기에 2번 최진섭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히트 바깥쪽 높은 볼을 밀어 2명의 지야를 불러들이는 고안이 타점의 최진섭 선수입니다 네 높이뜬 볼 3파 풀로 원아웃입니다 다시 볼렛으로 주자 만루의 위기를 맞는 오기정 투수입니다 외도 비트볼 센터가 자리를 잡고 홈으로 볼을 뿌리는데 주자는 타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볼 세이를 송구 엉덩이에 밀려 볼을 놓치고 그사이 곰에 들어오는 박재반 선수입니다 6번 안대근 선수에 타석 높은 커브 볼에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루킹 삼진 바깥쪽 변화구에 삼진을 당하고 억울한 제스처를 치하는 안대근 선수입니다 4번 최정원 선수가 힘찬 스윙을 하고 타석에 들어옵니다 아우트 커브를 잡아당겼는데 유격수가 잡아 1루 송구 원아웃입니다 5번 선출 손승 선수에 타석 파울 원 스트라이크 파울 투 스트라이크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또 파울 결과는 스윙 삼진 포크볼로 삼진을 잡는 황상만 투수입니다 무서운 타자 6번 김종훈 선수의 타석 히트 넘어가나요? 자 매우 큰 한양대 야구작의 탐장을 맞춰 4월 2타를 만드는 김종훈 선수입니다 7번 오연민 선수의 타석 한가운데 원 스트라이크 인쿠스 낮은 투 스트라이크 아 볼을 빠뜨려 주자를 한 베이스 보내고 갑니다 스윙 삼진 파울 팁의 삼진으로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3회초 나풀 정현승 선수의 타석입니다 인쿠스 페스티볼에 원 스트라이크 바깥쪽 커브에 투 스트라이크 결과는 스윙 삼진 전지현 같은 낙작인 커브에 삼질당음합니다 히트 한가운데 볼을 놓치지 않고 총알 같은 자압을 만드는 황상원 선수입니다 히트 한가운데는 밀어쳤는데 아 볼을 놓쳐 보안이 되고 엘라스틴 머릿결을 한번 다듬는 김종원 선수입니다 높은 볼을 밀어쳤는데 와이프스 앞에 떨어지는 보안으로 일타점을 만드는 박재만 선수입니다 큰 바운드 큰 바운드 투 스킬을 넘기고 유격수가 잡아 베이스를 밟고 1루 송구 아웃이 됩니다 더블로 이닝을 마무리하는 김종원 유격수입니다 김상혁 선수의 타석으로 3회만을 시작합니다 히트 바깥쪽 커브 볼을 잡아당겨 조안으로 1루 해질루하는 김상혁 선수입니다 강력히 퍼올렸는데 유플로 온아웃이 됩니다 아 몸에 맞추고 맙니다 주작 1루의 위기상황 잡아당긴 볼 3루수가 잡아 1루 송구 투아웃 그리고 1루 송구 이야 더블이 됩니다 3루 귀한 욕발의 투수가 김상혁 선수로 계시되었습니다 두 타자 연속볼렛을 주고 김국강 선수에 타서 센터에 놓고 피트볼 중풀로 원아웃이 됩니다 주자집니다 아 볼을 놓치고 맙니다 주자 3루를 돌아 홈까지 파고드는데 세입이 됩니다 1 3 멋진 에드퍼스 슬라이딩으로 또 한점을 달아나는 1득점의 김대선 선수입니다 다시 볼렛을 주고 나풀 오진수 선수에 타서 비껴 맞은 볼 어 애매합니다 좌안이 됩니다 다시 투수를 권어진 선수로 교체하는 귀한 쪽 버튼입니다 타자의 등장을 맞추고 다시 볼렛을 주어 밀어내기 1점을 주고밥 계속되는 만루의 찬스에 박재만 선수에 타서 인코스도 분모를 잡아당겼는데 1루스 옆에 빠지는 보안이 됩니다 2명의 주자가 들어오고 1루 성공 아 아 죽을 뻔 했습니다 곱이 10을 하는데 아웃으로 본버게 됩니다 다시 볼까요 아 세이브이네요 높이 뜬 볼 코파플로 쓰리아웃 됩니다 편집해달라고 부탁하는 태상철 선수입니다 지존의 투수가 사이드암 팔렸나 풀 안재근 선수로 교체되었습니다 한기복 선수의 타석 바깥쪽 속구에 스윙 원스트라이크 같은 코스 투스트라이크 결과는 잡아당긴 볼 1루수가 잡아 1루에 토 쏴아여 원아웃이 됩니다 4번 최종훈 선수의 타석 아우 아 심판은 극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커버볼에 원스트라이크 히트 커버볼을 포올령인데 쉽지 않은 볼을 잡아래는 오늘 공수명 완료의 박재만 선수입니다 5번 손승선수의 타석 파울 원스트라이크 파울 투스트라이크 또 파울 또 파울 끈질기 승부 결과는 우와 사이드로 128까지 나오는데요 결과는 아이코 결국 몸에 맞추고 맙니다 이대로 끝날 것인지 6번 김종훈 선수의 타석입니다 살짝 높은 원스트라이크 아 좀 높아 보이는데요 결과는 스윙 삼진 더브볼에 삼진으로 쓰리아웃이 되며 시작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던 귀한 족발과 지존의 심리깐 경기는 10대0 콜드로 지존 팀이 승리합니다 목걸이 뭐라고요? 아 너무 이쁘게 잘 받았습니다 진짜 이쁘요? 아 너무 이쁘요 마음에 들어요 목이 허전했었는데 아 잠깐만요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에 댓글까지 쓰는 당신이 최고예요 구아 Claro 모의 society 비 Cow 남주φο 미시 어 흐지 ην 백gest 남주 흐지